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 씨의 패악질이 절정을 치닫더라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준석을 정상 궤도로 돌릴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정당이 정말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야당이구나 이런 판단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인 시점을 늘 놓쳐버리는 현상을 그동안 쭉 목격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다들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밥그릇만 침해되지 않으면 내 자리만 안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자리만 안전하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면 국회의원마다 여러 명의 그런 보좌관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수백 명의 보좌관들이 있을 텐데 다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료를 뒤지고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아들 입시 문제에서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맥없이 굴복하는 모습에서 보면 이번 선거의 결말을 보는 듯해서 참 섭섭합니다. 집요함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들 객입니다. 객 손님들입니다. 그러니 이기면 좋고 윤석열이 패배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사안을 발굴하거나 상대방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월 3일 날 오후 2시 무렵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밝힌 걸 올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염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적세신을 강행하고 더 이상 우리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원총회 때 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의장, 추경우 사무총장은 모두 당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에 해당하는 그리고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구한 이상을 차지하는 이준석 당대표는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거의 동시에 공수처 사태 촉구 계리안과 관련된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김진욱 공수처장 사태 촉구 계리안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당군 이래로 최대 최고의 정치 사찰이자 언론 사찰이자 민간인 사찰로 규정될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 기본권을 모두 유린한 반헌법적 행위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유민주주의적이며 수사를 빌미로 아무렇지 않게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민간인을 사찰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갉아먹는 괴물 집단입니다. 국민의 엄정하고 매서운 여론은 김진욱 처장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호한 세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렇게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음 정책위 의장 그리고 추경호 사무총장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축구 계란을 발표하는 자리 뒷면에는 아주 큼직하게 감시사회, 감시국가, 공수처를 해체하라는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게 된 재력들이 만든 특별한 조직입니다. 결국은 4.15 총선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4.15 총선이 공수처에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석연치 않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그야말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두 선거가 모두 석연치 않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들에 대해서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정직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다 입을 확실하게 다물었습니다. 공수처가 같은 사안은 앞으로 3구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이 물밀듯이 한국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헌법도 온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헌 저지서는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헌법은 얼마든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번번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를 동원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는 불도지를 동원하더라도 포크레인을 동원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사태가 악화되는데 국민의힘은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본분의 일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뒷면에 붉은 글씨로 크게 적혀있는 감시사회와 감시국가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압에서 4분 5열된 야당을 보면서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 아주 뻔히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길이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어쩌면 이렇게 분열과 분열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당은 저렇게 잘 싸울 수 없을까 잘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결정적인 역사의 분기점에 해당할 정도의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비급함과 무관심함의 결과로 결국은 지금까지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알죠.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정말 야당은 야당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히 이루자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